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?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되었으니까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서윤복이라 기억하나? 저렇게 근본도 안 된 새끼가 무슨 나라를 대표하고 제2의 손기정이라고! 처음으로 패근 마크를 새긴 저희는 조선의 북립을 알리려 이곳에 왔습니다 영광의 그날 저 뛰고 싶어요 1947 보스톤 9월 27일 극장 대개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